메이플랜드의 삶, 32일차. 그가 일어납니다. 오늘의 먹방은 연탄불고기입니다.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. 오늘의 시작은 삼상이블 테일러 대리작으로 시작됩니다. 시작됩니다. 성공, 실패,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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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,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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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상이블 테일러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상 쏜주화 55만원을 받았습니다. 상온위주와 잘 팔리는 위주로만 준비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. 인기 아이템들을 계속 매입해주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퀘스트템을 주셔서 퀘스트 깨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주문서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1500이 인육허망을 사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찾아 시작됩니다. 3, 2, 1 아, 개방이 좀 있다. 고통받고 있습니다. 아이고 개고통을 받고만 알았습니다. 아이고 이럴수가 이럴수가 마이너스 1570만원을 받았는데요. 다음작은 03의 어패스 4 목장갑입니다. 갑니다. 실패 성공 실패 그는 60% 6장을 던졌어 1장을 성공하고 마이너스 5천만원을 찍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아쉬웠습니다. ku 5 IBRA 10 1 5 10 19 20 20